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5% 줄어든 7억 6천만 달러, 경북의 수출은 14.7%가 감소한 29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. 같은 기간 전국의 수출은 4.8% 상승했습니다. 수입은 전국적으로 13%가량 줄었지만 대구는 40.3% 줄었고 경북은 26%가 감소해 감소폭이 훨씬 컸습니다. 이 같은 현상은 주력 수출품인 2차 전지 소재의 수출이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 고맙습니다. 아멘